공병호 TV의 공병호 어느 것 하나 반듯하게 일을 처리하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굳이 이렇게까지 광고 압박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자신의 의사를 발휘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를 밥 먹듯이 천년덕스럽게 발표하고 댓글이나 매크로 같은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 온라인의 여론조작을 행하는 고전적인 수법을 넘어서 이제는 유튜브 콘텐츠에 대해서 광고 수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를 압박하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악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광고가 붙지 않더라도 그래도 방송 내용까지는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입니다 방송 내용을 내리지 않으면 대다수 사람들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고 압박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유튜브라는 회사의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그야말로 사람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고 말을 하지 말라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정부 유튜브 압력입니다 공병호 tv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제가 만드는 대부분 콘텐츠들은 비교적 점잖은 편이고 거짓을 우기거나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타인을 비난하거나 엄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을 과장해서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비난하거나 이런 것은 제 인생관과 아주 맞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눈앞에 이익이 크더라도 그런 일을 저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의향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이 방송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6개월 7개월 보면서 아마 제가 어떤 원칙을 갖고 콘텐츠를 만드는지를 대충은 다 짐작하실 겁니다 사실을 알리거나 사실의 해설을 더하거나 미래를 전망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주로 콘텐츠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2월 28일입니다 금요일 한 달 동안 뭘 했냐? 노딱이죠 반성 없다? 노딱입니다 사필 기정? 노란 딱지입니다 헛소리 계속되다 노란 딱지입니다 오늘은 6개 나간 콘텐츠 가운데 영상물 가운데 4개가 노란 딱지와 붙어서 수입을 발생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유튜브사가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압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유튜브라는 사기업이 그렇게 움직였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2월 27일 날 목요일입니다 저자세 외? 노란 딱지입니다 마스크 날리다? 노란 딱지입니다 타격이 크다? 노란 딱지입니다 자국민 보호? 노란 딱지입니다 선택과 책임? 노란 딱지입니다 7개 영상물 가운데 5개를 광고를 차단시킨 겁니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일주일, 2주일 사이에는 노란 딱지가 홍수를 이룰 정도로 많습니다 다음 질문은 표현의 자유입니다 유튜브는 맹악한 이유 없이 노란 딱지를 남발하는 것은 미국의 헌법정신에도 위반되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유튜브 회사 자체는 이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익에 크게 위해가 되거나 미풍양속을 해하는 아주 저질의 콘텐츠가 아니면 유튜브사가 광고를 억제하거나 광고를 차단하지는 않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일 자체가 미국의 변호사들에게는 큰 일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의 헌법정신, 특히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기초이자 근간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아마 유튜브사 자체도 이렇게 노란 딱지를 남발하게 되면 법을 잘 아는 변호사들은 이것을 가지고 구글 본사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소송을 걸거나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근원적인 이유를 한번 살펴보시죠 사기업인 유튜브가 왜 그렇게 열심히 노란 딱지를 붙이는가 이것은 그만큼 압박이 심하기 때문일 겁니다 압력이 심하기 때문일 겁니다 정부로부터 표현의 자유를 해야라는 명령과 지시가 심하기 때문에 그렇게 광고 수입을 받을 수 없는 노란 딱지를 남발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의 집권 세력들이 이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깊은 의심과 의구심과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자유사회 자유로운 사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뭔가를 선택하고 창조하고 전진하고 책임지고 이런 사회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진실을 은폐하고 사실을 덮기 위해서 노력하고 사실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다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이것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정상적인 사회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이 원하는 사회는 통제되는 사회고 관리되는 사회고 그래서 많은 지식인들이 유사 전체주의로 대한민국이 가고 있다 이런 주장을 펼치는 겁니다 가장 민주주의의 기초이자 건조자 기본이자 핵심에 해당하는 표현의 자유를 이렇게 억압하면 어떻게 하느냐 만드는 영상물 가운데 80% 90%를 매일 노란 딱지를 붙어가지고 그렇게 광고를 탄압하면 그것이 과거의 70년대에 박정희 정권 하에서 동아일보의 광고 탄압하고 뭐가 다르냐 2020년도의 광고 탄압이란 것이 유튜브에 노란 딱지 붙여서 유튜브 세계에서 그만큼 대표적인 주자의 입을 다물게 하고 재갈을 물리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게 이런 대명천재 할 일이냐 정말 제가 볼 때는 사악함 그 이상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제가 이 정도면 저보다 훨씬 더 강도가 센 유튜브들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겠습니까 표현의 자유를 그렇게 침해하면 되냐 민주주의할 의향이 있냐 자유사회를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냐 이런 부분들이 지난 연말에 있었던 3대 악법, 공수처법안, 연동형 비례제, 검경수사건 조정 이런 부분하고 맞물려가지고 검찰직제개편, 검찰인사대학살 이런 부분과 맞물려가지고 정말 이 양반들이 자유사회를 그냥 접을 모양이구나 자유사회를 그냥 후퇴시킬 모양이구나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 생각인 걸 굳게 갖고 있구나 그렇게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유튜브사의 압력을 행사해서 노란 딱지를 남발하는 것은 그야말로 1970년대에 박정권이 했던 동아일보 광고탄압사태하고 똑같은 겁니다 현대판 광고탄압사건이 바로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유튜브의 방송에 대한 광고금지인 노란 딱지라고 생각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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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